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심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낙엽손과 잔목이 현재에 있는 곳에 왔어요 까지는 5행짜리 얼굴도 못봤네요 늦게 군락지어 있는 아이를 소개할까 하고 잠시 발걸음을 멈춰봤습니다 이 아이는 관중이에요 여기는 지금 현재 관중들이 습한 곳이라서 애곡 옆쪽이라 습해요 이 관중들이 군락을 잃어서 자라고 있네요 오늘은 이 아이를 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관중이에요 고사리 목에 연막과의 열애살풀이에요 이 어린수는 솜털을 제거하고 삶아서 말려서 고사리처럼 나물로 먹습니다 이 관중이 올라올 때 솜털을 다 제거를 하셔야 되요 솜털을 제거하시고 고사리처럼 삶아서 말렸다가 나물로 먹기도 합니다 나올 때는 고비하고 비슷하죠 다만 관중은 털이 나 있죠 이렇게 이렇게 말려 있어도 이렇게 펴보면 똘똘 똘똘 이렇게 펴져요 이만큼 길어지잖아요 말려 있던 것이 말려 있지만요 이 부분들의 전체 다 이 솜털을 제거해야 되요 손질이 많이 가는 나물입니다 고비하고는 고비는 간단하게 손질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위하고 마찬가지로 말려서 나물로도 먹기도 합니다 관중을 음력 3월에 캐셔서 수염 뿌리는 다 제거하시고 물에 말려서 약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주로 기생충을 없애거나 여러 독소를 해독하는 데 많이 활용을 했네요 현대의학에서는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어 유행성 독감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독과가 있다고 하네요 또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폐암, 위암, 간암, 강경화, 간념 등 치료에 사용하네요 최근 연구에는 치매 예방과 아이처하이머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네요 성분 및 양리작용과 효능은 영상 하단에 기록하겠습니다 관중은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가다 복용 시 마비 증세와 시력 감퇴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와 어린아이의 복용을 금하는 것이 좋겠어요 또한 약재로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에 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간중은 관상용으로도 요즘 심고 있습니다 정원에 그늘진 곳과 습이 있는 곳에 심으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 관중을 관상용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중이 입이 핀 상태에요 관중의 군락지네요 정원이 좀 넓은 정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늘진 곳에 이 간중을 모아 심기를 해도 볼만해요 정원용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님들과 함께 이 간중에 대해서 알아봤네요 정원용으로는 이렇게 입고 싶어서요 정원용으로는 이 간중으로는 아주 좋습니다